어서오세요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오늘은 주말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40분이구요. 지난 금요일날 보시면 유한양행은 0.9% 상승해서 13만 2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분봉차트를 잠깐 삼펴보고 넘어가시면은 11월 8일날 위로 추세를 되돌려주려는 움직임이 한파동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후짱 되면서 계속 이제 똑같은 패턴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과정이 반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한양행이 최근에 일봉차트를 보시면은 이때죠. 10월 16일 이때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만 봐도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주가가 내리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유한양행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계단식 하락이다 보니까 위에 매물대가 적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물량을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식으로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항봉이 한개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유통물량이라고 해야 되죠. 유통물량이 어느정도 순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유한양행이 이렇게 장대항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재료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렉라자에 대한 호재성 재료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렉라자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추가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띄우는 이런 형태로 나오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건 제가 여기 있는 초록색선 보이시죠. 61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 지표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결국에 세력들이 여기 61선까지 주가를 내렸을 때 이 부분에서 개인들이 추가 매수를 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하는지 분명히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결국에는 개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 이제는 61선은 이탈을 할지 지지를 해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탈이 됐다고 해서 유한양행의 주가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지지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포들의 입장이 되면은 가격을 일단은 13만원까지 내렸습니다.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을 테스트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아무런 행동이 없으면 다시 한번 이 12만 5천원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물량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단식 하락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유한양행 말씀을 드릴 때 알테오증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배열일 때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주가 상승이 급하게 나왔을 때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만들어졌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주가를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대로 밀어버리면서 이 초록색 선 있죠? 초록색 선이 61선인데 이때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61선을 크게 이탈시켰다는 거죠. 이때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털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다가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어때요? 급락을 시키면서 2차 투매를 유도로 시킵니다.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털려갔을 겁니다. 신용이든 미숙은 다 털렸을 거고 그러면서 주가를 다시 올렸을 때 여기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공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선 차트에서 이렇게 주가를 급락시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61선을 급락을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을 땐 어때요? 여기서는 61선 지지가 나오면서 추세를 연장시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주가가 개인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주포들이 이러한 심리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선을 확인할 때도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지지선을 보고 대응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제는 여러분들 결국에 주가가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43만 7천원까지 여기까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61선을 이탈을 시켰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탈을 시켰다가 올려주고 이탈을 시켰다가 올려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어때요? 5만원부터 43만원까지 올려준 이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한양행도 이러한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를 잡아가기 시작한 시점이 24년도 초거든요. 여기서부터 주포들의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배열 됐을 때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 정배열 됐을 때 조정 나오고 정배열이 됐을 때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패턴은 항상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유한양행의 패턴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삼각수련 패턴이 나왔잖아요. 2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주가를 올리다가 여기서 21선 이탈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투맷성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여기는 61선인데 여기에서 주가를 올려주게 되면 세력들이 개인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투맷성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는 재료는 다 노출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61선 이렇게 뻔한 지표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매수 단가를 낮춰놓을 수 있는 매매 전략을 가져만 가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주식이 제로썸 게임인데 제로썸 게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마지노선이라는 가격이 있거든요. 제가 마지노선으로 보는 가격이 여기 아래에 있는 12만원입니다. 12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주가를 여기까지 꼭 떨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한양행의 주가로 움직이는 주포가 적어도 이 12만원까지는 개인들의 심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있는 가격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12만원 부근에서는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주가를 이런 식으로 부익자 반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61선 이탈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뺀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이 수익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잘 견뎌 주셔야지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까지 잘 견뎌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유한양행이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죠. 그리고 입구가 좁아지고 있는 이 삼각수렴 패턴에서 계속해서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돌파가 실패가 나오고 실패가 나오다 보니까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주가가 어떻게 가냐면 이중 바닥을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한순간에 돌파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상승 턴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곧 다가왔고 제가 보는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12만 9천원에서 지지가 이뤄지면서 상단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고 61선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9월 중순에 만들어진 저점이 12만원에서 12만 6천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선 저점이 있을 때 이 저점을 상회하는 저점에서 주가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는 다시 한번 이 52주 신고가 경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현재 차트 움직임을 봤을 때는요. 단계적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13만원 부근에서 맥수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대응 전략만 잡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로 봤을 때 피보나치 기준으로 이 12만 6천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열어두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트럼프 대선이 이제 다가왔을 때 양음량 패턴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주가를 올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양음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은봉이 하나 더 나오게 된다면 이게 하박 압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금요일날 이렇게 윗고리가 생긴 도지형 캔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에 꼬리가 살짝 생겨도 이젠 괜찮습니다. 밑에 꼬리가 살짝 생겨도 되고 여기 정고점 라인이 13만 8천원 정도 돼요. 여기를 다시 한번 흡수를 해주는 양봉 캔들이 나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3만원 부근에서 세력들의 저점 매집이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이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60분 보호를 한번 가볍게 살펴보시면 저점을 이탈하는 과정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나왔잖아요. 결국에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네 번에서 다섯 번까지는 저점 이탈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추세를 바꿔주는 이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시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은 추세가 바뀌는 이 자리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대응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자리입니다. 13만 4천원에서 5천원 이 자리 있죠. 자 이 자리부터는 추세를 바꾸려는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살짝 이탈이 돼도 괜찮은 가격대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린 가격 여기 있는 13만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나 비중 조절을 통해서 단가를 낮춰놓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주가가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고 올라가고 나면 대응이 어렵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나서는 여기서는 단가 조절을 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시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밀렸기 때문에 11월과 12월 달까지는 국내 증시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11월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유한양행이 아무래도 개인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는 이 시간 하나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최대한 참고를 해주시면서 대응하면 유한양행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유한양행 대응 전략을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 전략 그대로만 따라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수익만 챙겨가시면 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거 꼭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 받으려고 소통방을 운영 중인 겁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무료 소통방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이 봉필이 주식이 뜨면은 밑에 파란색 버튼 있죠. 여기가 입장 신청 버튼인데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서 간단하게 제 개인 번호 있죠. 010-8984-5821로 문자로 소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소통이라고 받는 이유가 이제 이 방이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운영 중인 방이다 보니까 제가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간략하게 인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라고 보내주셔야지 제가 입장을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5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5초만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한양행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핵심 매매 자료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들어있는데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장기 관점에서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격을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수익나는 가격대니까 평균 단가를 맞춰주시고요. 비공개 보도 자료는 앞으로 한 달에서 세 달 안에 발표할 수 있는 기업의 공시 자료들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들을 넣어놨습니다. 시중에 있는 언론 보도 자료는 믿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위주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히든 무료 추천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매수가 대비 30% 이상 수익이 나면 자율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문자로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PDF 파일 여러분들한테 답장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번호는 여기 똑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984-5821로 소통방은 소통이고요. 유한양행 핵심 매매 자료는 제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만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PDF 파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한양행이 결국에 추세가 위로 잡혀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물량을 순환하고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매매 원칙을 잘 세우면서 수익 구간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영상으로도 많이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자주 찾아와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유한양행 다음 업데이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급등주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급등주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은요.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있습니다. 우선 종목명을 확인해 주시고요. 보내드리는 매수가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주문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됩니다. 장이 시작하고 나면 1차 목표가에 비중 50% 걸어두시면 되는데 남은 비중 50%는 최종 목표가에 걸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가가 목표가에 도달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분만 투자를 하시면 오늘의 급등주로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같이 보내드리는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8시 30분부터 장이 시작하는 9시 이전에 미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대응하지 않으셔도 급등주 매매를 편하게 매매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한정된 인원으로만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인원이 오늘의 급등주를 받게 되면 시세 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세 변동 없이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인원으로만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보내드린 오늘의 급등주를 보시면 매수가 28,000원에 걸어두시기만 하셨다면 장이 시작하고 나서 자동으로 체결이 되셨을 거고요. 1차 목표가 3만 1천원이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만에 수익 총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물량은 3만 3천원에 최종 목표가로 주가가 도달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수익률 기준으로는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10% 이상 진행이 되었고 최종 목표가 기준으로는 18%까지 최종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은 장 시작하고 2시간 30분 만에 최종 매도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분만 투자를 하셔도 하루 평균 수익률 10%에서 20% 가까운 수익을 챙기는 게 가능한 시장입니다. 다음날 보내드린 오늘의 급등주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가에 걸어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고요. 장이 시작됐으면 1차 목표가의 비중 50% 최종 목표가의 비중 50% 걸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드리는 내용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날도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한정된 인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해 주신 분들로만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날 오늘의 급등주로 나간 하이드로 리팀을 보시면 매수가 2,550원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자동으로 매수 체결이 되었고요. 1차 목표가 2,800원이 장 시작 이후 30분만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분량 오후 2시 30분에 3,000원에 체결이 되면서 오늘의 급등주 매매가 마감이 됐습니다. 1차 수익률 기준으로 매수가 대비 10% 이상 수익이 났고요. 최종 목표가 기준으로 17%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단 5분만 투자를 하셔서 오늘의 급등주로 수익을 늘려 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급등주 받아보실 분들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8984-5821 여기 있는 번호로 문자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장전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수가 대비 20% 이상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한정된 인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주신 분들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급등주를 받으시면서 경제적 자유로 가시는데 한걸음 앞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